인천에 있는 보람의 아동센터와 그 다음에 디차일 보육원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유미화됩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은 굉장히 밝게 또 천진난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고 성년이 될 텐데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꼭 만나기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인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인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의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아인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 이러므로 선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28장 말씀이잖아요 28장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조됐습니다 몇 명이 구조됐는가? 276명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일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망을 선택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절망을 선택합니다 며칠 전 말씀 가운데 4경전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은 이러다가 다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자 특별히 서른들 중에서도 살고자 먼저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함께 죄수로서 함께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전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소망 가운데 구조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한 그런 자격과 능력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였던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닌가 그럼 바울은 왜 살아났는가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장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예전에 23장 말씀의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23장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2주 전 말씀이 되는데요 2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큰 잘못도 없는데 잡히게 됐습니다 잡혀서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비전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너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말씀을 또 가지고 있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심하십시오 우리 절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오 믿음의 사람이오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종종 군인들 내무반에 걸려있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단체와 사육팀은 어디냐면 군성교 하는 사육팀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여 걱정하지 마 내가 나라 잘 지키고 돌아올게 보통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자신이 있고 기도한다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신감 또한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구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되었지만 구조된 그 육지가 어딘지를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멜리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면 몰타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곳에 앉게 되었는데 약 3개월 동안 배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셔서 불을 피워서 또 영접을 해줬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건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몰타섬 가운데 역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지라 영접을 받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조금 몸을 녹이면서 있었던 그 바울 그런데 나무를 집어서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지금 진해 온 거잖아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야 바울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적어봤는데 왜 충분히 바울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독사에 물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 참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고생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또 이런 아픔이 생길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 독사가 물린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왜 고난이 시작되지? 왜 또 아픔이 시작되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다 알고 난 이후에는 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또 임하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만 내가 참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한두 가지만 내가 겪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막 생겨요 가족이 아프거나 직장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 열리지 않거나 업친데 덮친 격으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지금 당장 보인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아니었으면 이 몰타삼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모양새를 보니까 죄수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수들이 그 마을 안에서 약 3개월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그 땅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원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너희들은 죄수인데 너희들은 그냥 이쪽 한 구석에서 그 안에서만 잠깐 머물다가 배가 고쳐지면 가거라 안 하고 그렇게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3개월 안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존경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고난이 있겠지 원주민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절 말씀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역병을 겪게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요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생기거나 가족들에게 어떤 병이 생길 때 툭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가족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당연히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나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데 잘못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써가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더 크게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 더 상의함이 없더라 독사에게 물렸으며 큰 해를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결과로 당연한 어떤 어려움이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냐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믿는 자에게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배에서 살았지만 결국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러한 표현까지 써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저 사람은 정말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저 분 혹시 신 아니야? 이런 마음을 내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추장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 당시 원주민이기 때문에 보블리오가 영접하여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거기에 머물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바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야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고생 끝까지 한번 감당해봐 이게 아니라 고생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육체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시구나 14일 동안 폭풍옥과 가운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신이 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물론 육지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추장으로 말미암아 음식도 공급받게 되고 보호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한 7, 8개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온누리교회 전 교인들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요일 저녁에 영상을 찍으면 예배를 하나 만들어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을 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틀어서 말씀을 듣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업로드 시켜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그때 한 2009년도 10년도 이쯤이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기가급 속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올리는 데 한 2, 3일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DHL 같은 것을 붙이기면 되는데 목요일날 저녁 예비니까 금요일날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1박 2일 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일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7개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제 틀고 그래서 또 목요일날 가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드리고 테이블 받아서 금요일 아침에 또 가져오고 이 배달을 7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집회가 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비행기는 아침 일찍 도착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또 8시 정도 비행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를 갈아타서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주원 고객님 계십니까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제가 성주원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즈니스로 좀 앉으셔야겠습니다 순간 제가 소름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캄보디아에서 왔다가 바로 일본을 가자고 하니 편하게 가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배려해 주시구나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비행기를 일본을 7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새벽에 도착한 그날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중간 중간마다 포인트로 하나님께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치유를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면 그 고난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간 중간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추장을 만나게 해 주셔서 영접을 받고 회복을 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울을 돌봐 주시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데 그 추장에 버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10절 말씀에 갈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추장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 얘기했던 몰타섬에 있던 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쓰던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 우리를 대접하고 이런 표현이 원어로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대단히 존경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특별히 저 바울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또 가는 길에도 드시라고 음식을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타섬 가운데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몰타섬 원래 계획이 없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배가 침몰하고 난 다음에 몰타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뱀에 물리게 하셨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원치 않냐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만나고 싶지 않냐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사건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만나고 싶지 않냐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십시오 바울이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 있다면 다시 묵묵히 전진해 가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뱀에 물리게 되는 이 사건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몰타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여 이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기대하며 간과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가하고 비전 안에 가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인생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계약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몰타섬에서 또 사도바울이 뱀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근심이요 또 다른 슬픔이요 또 다른 한숨이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몰타섬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몰타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냐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가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주 앞에 간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에 그하고 꿈을 꾸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람의 아동센터와 디차일 또 보육원의 아이들을 삼기고자 저희 사람 살린 교회 교인들이 오늘 또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예수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당당하게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그 곳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가하고 말씀 안에 가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